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잊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봄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에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 장소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현존 장소가 계약의 괴 만남의 척막 좀 발전이 돼서 성막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서 하느님의 현존 장소가 요한복음에서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또 바오르 사도로 넘어가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 교회가 하느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종꾼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들에 대한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이 없는 재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하느님한테 예배 드리러 부산에서 소를 끌고 천안까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편합니까? 아니면 성전 앞에 와서 소를 한 마리 흠 없는 걸 사서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게 편합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환종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가 달랐습니다. 밖에서 쓰는 화폐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 양, 비둘기, 환종꾼들 하느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인된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집 안에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인해버리고 넘어가버리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치워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느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1번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사무장님, 4번 모든 교우들 몇 번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닐고 계시다고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여보세요? 전화 안 돼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나고 또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언제나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 마음 안에 남겨두고 있는 것들 그런데 분명히 그것들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또 하느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과감하게 치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치우시겠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마음 한 곳에 남겨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분명히 내 스스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묵인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치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일독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일독서는 성전 안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이 물은 동쪽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성전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다는 것은 그 성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거쳐가고 있다는 표정인 겁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다면 분명히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무엇인가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 또 모든 행동들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담겨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느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느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스스로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러면서 묵인해버리고 용인시켜버리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치워야 되는가 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느님께서 거쳐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이 뭐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겠죠.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치워야 되는가 오늘 하루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딱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치워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마음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치워야 될지 한번 곰곰이 성찰해보는 하루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기도하게 되죠. 하느님 말씀 듣게 되죠.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퍼지고 선포가 돼야겠죠. 내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혀 있어야겠죠.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겠죠. 우리 성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죠? 특히 여기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내 마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거 한번 곰곰이 성령과 함께 또 성모님의 도움과 함께 잘 성찰하시고 그것들을 좀 과감하게 내가 한번 끊어보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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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